여러분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들이 많이 사는 서초강남을 이어서 송파구청장 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훔쳤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은 1964년생으로 박성수시고 전남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여러분 송파구는 동수가 16개고 투표소수가 143개입니다. 이 143개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한 개를 다하게 되면 14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만 여러분 따지게 되면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2022년도 대통령선거 아마도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송파구 산하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는 바로 더불음주당이 모두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그 성률이 143대 제로입니다. 송파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는 무조건 사전투표소에는 다 이기는 겁니다. 그 비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투표소마다 동일한 비율로 사전투표 득표를 다 빼앗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강남구청에서는 투표소마다 26포를 빼앗았습니다. 강남구 청담일동 제1투표소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참가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의 26%인 260표를 훔쳐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제2투표소가 1,000명이면 제2투표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26표를 훔쳐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투표소마다 표를 훔쳤기 때문에 성률이 143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를 훔치기 때문에 144대 0 민주당은 송파구에서 다섯 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는 성공합니다. 성리를 거둬듭니다. 모든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우편투표에서 다 여러분들 성공하게 됩니다. 동전을 143개를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동시에 뭡니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고 2020년 총선에서 일어났고 2022년 3구 대선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초미의 개봉박두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난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에서 가는 모든 투표소에서 과연 민주당이 또 144대 0 혹은 143대 0의 성률을 기록할 것인가. 그게 관전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내놓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했다 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겁니다. 선거만 했다 하면 관내 사전투표에 관련된 모든 투표소 송파구에 속하는 143군데 다 이기는 겁니다. 했다 하면 이기는 겁니다. 왜? 투표소마다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표소마다 종일 조작을 하기 때문에 4.15 총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잠실 6동, 잠실 4동, 잠실 2동, 송파 1동, 모란동, 방어 2동, 방어 1동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여기는 지금 동만 나왔지만 동 밑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하면 143개가 쫙 나오겠죠. 잠실 6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쫙 이렇게 하면 143개가 더 그림이 아름다울 겁니다. 데칼코마니아 나오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누가 조작했습니까? 누가 조작했습니까? 이래도 이준석이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여러분들 뭐죠? 황교안 후보 멤버가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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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이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들입니다.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은 거죠. 인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출세 좋죠? 야합 좋죠?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침묵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진짜 대가릴 땅이 이러면 쳐박아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짐승이지 여러분들 동물이지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2020년 총선에 서울특별시의 송파구 갑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조작했냐. 보세요. 143분째인데 모두 다 뭡니까? 성공을 한 겁니다. 모든 투표소보다 다 이런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프입니까? 이게 조작이죠.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야바의 짓이죠.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내란을 범한 겁니다. 선거를 훔쳤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143개 투표소에서 다 패배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조재희 후보는 다 이깁니다. 김 후보가 기사 회생한 겁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겁니다. 조작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뭉탱이로 그냥 도둑질한 겁니다. 13%에 15% 더불어민주당은 13%에 15% 얼마나 이런 많이 훔쳤습니까? 그래도 김웅이 살아남은 겁니다. 고스모스님 말씀 잘하시는데 하태경이 보고 있나? 하태경이 보고 있나? 이준석이 보고 있나? 이 나쁜 엑스더라. 이런 짓을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만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짓을 뭡니까? 3구 대선에서 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영세니 김기현이 뭡니까? 윤석열이 다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하십니다. 사전투표 합시다.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이따위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에라이.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권영세, 김기현이, 이준석이, 윤석열이 정신들 체려야 된 거예요. 당신들 덕택에서 이번에 정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거입니까? 이게 야바이지. 이게 사기꾼들이 한 짓이지. 이게 게임이지 뭐죠? 사전투표 총선거인 수의 여러분들이 26%, 27%를 훔쳐가는데 사전투표 동료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예요. 이 인간들아. 이것을 2020년도 3구 대선이라면 한 게 아니고 4.15 총선했을 때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했으면 했냐 이 이야기죠. 지방선거하고 다 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이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망친 사례지 않습니까? 이게 지성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짐승이 아니면 지성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동물이 아니면 이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확률이 나오냐. 확률이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143대 제로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송파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어떻게 민주당은 사전투표하면 다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석하는 것은 그럼 2018년에는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송파구창을 어떻게 도덕질했냐 이야기죠. 송파구청을 어떻게 훔쳤냐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이렇게 훔친 걸 알겠고 2022년도 3.9 대선이 이렇게 훔친 걸 알겠는데 그럼 2018년에는 어떻게 도덕질을 했습니까? 공방사님 빨리 보여주십시오. 이게 도덕질한 겁니다. 20%를 조작한 겁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서는 26%를 조작을 했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송파구청에서는 20%를 조작한 겁니다. 송파구에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가 10만 9,222명입니다. 이 가운데 10%인 만 9,222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수 후보에게 밀어주고 자유한국당의 박춘희 후보에게 9%를 빼앗고 전익정 후보에게 바른미래당의 1%를 빼앗았습니다. 총 조작률은 20%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춘희 후보는 자신이 받은 실제 득표수에서 23%를 도난당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정익정 후보는 자기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무려 16%를 절도당했습니다. 1번의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조작된 사전투표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수를 조정을 해줍니다. 조작한 것을 빼주게 되면 박성수 민주당 후보는 실제로는 뭡니까 5만 7,512표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리는 6만 8,433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춘희 후보는 실제로는 4만 3,042표를 얻었는데 조작된 것을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되면 3만 3,213표를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송파구청장 선거에서 조작을 조금 더 여러분 상시하게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2번 당일투표수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1번입니다. 사전투표수는 조작된 것입니다. 2번의 여러분들 하단을 보시게 되면 푸른색입니다. 민주당의 박성수보는 당일투표에서 53%를 득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수가 얼마입니까? 63%입니다. 10%가 올랐습니다. 송파구청에는 수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사전과 당일로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일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일치하거나 약간의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10%는 곧바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표를 밀어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춘휘 후보입니다. 당일투표의 39%를 얻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0%를 떨어지게 됩니다. 양후보사의 격차는 9%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격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춘휘 후보는 사전투표의 상당수의 표수를 절도당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인 중앙선거관위의 발표 데이터만 보더라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엄청난 격차는 교차특보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2018년 송파구청장 선거에서 감행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5번, 6번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바로 수정 후 당일투표수는 득표수입니다. 정확하게는 득표수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번, 수정 후 사전투표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표현한 용어로는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송파구에 속하는 143개의 모든 그런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이 돼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인지하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상태로 복귀시킨 다음에 모든 투표소, 143개의 투표소 더하기 관외사전투표를 더한 144개에서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한 것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1번 후보별 수정 후 사전 득표수입니다. 보시게 되면 1번하고 4번을 보시게 되시면 진짜를 구해보니까 5만 7천 표인데 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것은 6만 8천 표입니다.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4만 3천 표를 얻었는데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것을 보니까 3만 3천 표입니다. 표를 빼앗긴 거죠. 자기 표에 몇 십 표를 빼앗기면 어떻게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4번, 5번의 득표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당일 득표율은 53%입니다. 사전 득표율은 53%입니다. 한국당의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은 39%입니다. 사전 득표율은 39%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사전 투표소의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조금씩 다 빼앗은 겁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143개의 관내 사전 투표소에서 다 표를 빼앗은 겁니다. 표를 훔친 겁니다. 여기다가 관외 사전 투표가 한 개 더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144개의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겁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26%. 그것을 어떻게 했냐. 조작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돌린 겁니다. 전국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사전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말라고 국민들한테 투표하려고 하니 너희가 알아 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다 조작 프로그램을 고쳐 땡 눌러면 뭡니까. 몇 초만 다 결정될 건데 니 니 니 니 그렇게 임명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뭡니까. 예산 써가면서 4천억인가 6천억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여러분 증거들이 엄청나게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작 증거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청장. 여러분들 밑에 기존 합교라는 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이런 바로 위에는 진짜 득표수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되지 않은 원상상태대로 투표소마다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후보별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것이 초록색입니다. 두 개 수치가 잃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기록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득표수가 211표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2표가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211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112표가 많은 겁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15표가 많은 겁니다. 합쳐 보니까 338표입니다. 이런 표가 382표가 중앙선거관리 발표를 많이 한 겁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산 조작의 증거고 두 번째는 표를 적당히 밀어넣는데 정확하게 이릅니다. 표를 몇만 표에 넣다 보다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무효표가 13표 합쳐가 351표입니다.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좌우를 일치 개수 조정이 마이너스 351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산 조작의 증거입니다. 위조 실물 지표지에 투입의 유력한 증거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351표가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는 전산 조작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대충 전산 조작에 맞춰서 표를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 선관이 차원에서 몇만 표를 넣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차가 뭡니까. 351표를 그냥 퉁치기 안 겁니다. 마이너스 351표 끝. 투표하면 깔 일은 없을 테니까. 구청장 선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람들 다 집어넣었겠죠. 너도 한 자리 너도 한 자리 값동이도 한 자리 얼동이도 한 자리 뭐죠 홍길동도 한 자리 그렇게 해먹은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선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지방권력을 훔치고 대통령직을 훔치고 국회의원직을 훔치고 만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맨정신으로 살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짓을 해놨는데. 헌법을 그냥 완전히 유린한 거 아닙니까.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기존 합계는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맨 앞에서 구한 예상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예상 득표수. 그리고 동일한 조작률을 투표소별로 적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투표소별로 적용된 조작 프로그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 투표소별로 원상복귀시켜가지고 원상복귀된 140여 개의 여러분들 투표소별 진짜 득표수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구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초록색입니다.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훔친 범죄자들이 어떤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 두고 분석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를 후보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 계단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투표소별로 조작률을 적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빙빙 돌린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차가 0.1%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이 착하다는 거죠. 이번에 정말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이 작업을 수행해서 참 제공해 준 제야 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사전특표 선거 조작 기술자들 가슴이 서늘할 겁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완전히 까발렸으니까 검증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검증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하고 예상 이름들, 득표수하고 이름,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수정 득표수와 예상 득표수 비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다는 겁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만든 수정 득표수는 진짜 득표수입니다.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 이름, 득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9.9%, 9% 엄청나게 큰 오차가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한 것이 범죄가 코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선거되어 있다 그냥 담겨 있는 겁니다. 3일간 여러분들 추진한 결과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장은 18% 조작 5,254표 도봉구청장은 16% 조작 8,790표 중구청장은 18% 조작 4,347표 용산구청장은 20% 조작 7,875표 강남구청장은 26% 조작 2만 6백 4백 4백 5표 조작 송파구청장은 20% 조작 2만 1,842표 조작 그리고 여스코게대 가운데서 중구청장인 서양호, 인천시행을 제외한 모든 곳은 전남, 전북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지금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계속 발표를 하겠지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 이런 차원에서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구의원, 시위원, 구청장 이런 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서울구청장의 조작이 거의 광범위하게 그냥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다 이게 모든 게 뭐죠 호남 사람들을 집어넣은 것은 이것은 다 여러분들 부정승을 한 겁니다 물론 당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정승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당선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도덕질한 겁니다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남구청이 이렇게 도덕질한 겁니다 그런데 도덕질하는 방법이 계속 같은 방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웃기는 일입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고치질 않는 겁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는 모두 다 부정승을 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그럼 서울구청장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겠다는 이야기 전국에서 모두 다 도지사 선거를 부정을 한 거나 구청장 선거를 부정한 거나 광역시장 선거를 부정한 거나 이 모든 걸 다 부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저질렀 겁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률이 적용된 사전투표 조작 및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내일은 특히 간신히 조은희 후보가 살아남은 서초구에서도 어떻게 부정선거가 결국 실패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결국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가 찬 거죠 꽃별님이 윤석열이 당선인이 의지만 있었으면 인수의 시절부터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꽃별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으면 인수위원 때 부정선거 방지 해결 방책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입 닫고 조용히 있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라의 존망에 걸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밝혀내서 선거 조작 범죄자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문님은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 노정희가 참석한 사진이 5분 전에 민경욱 TV에 올라왔습니다 에구 정권 연장이구나 골로세님은 지방선거도 부정선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이 전부 목숨 걸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외계인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SYK님은 부정선거는 엄격히 볼 때 미래의 우리들의 생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프리덤 최님은 선관위 조작 프로그램 만든 자들 방송 보고 있나? 양심이 안 끌리나? 정교진님은 조작으로 굴려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티모스는 1,000원 스티모스는 1,000원 스티모스는 2,000원 7,000원 10,000원 9,000원 9,000원